현장의 공인중개사분들은 모든 지역들이 다 지금 매매와 전세가 다 빠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는 거예요. 하락기간은 지금으로부터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하락을 불을 보도 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집값 2024년에 상승 얘기하시는 전문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폭등 얘기하시는 분이 요즘 좀 못 봤고 그리고 완만한 보압이나 완만한 상승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뭘 놓치길래 하락을 얘기하냐고? 그분들은 대부분 공급 가지고 이야기하죠. 공급이 작으니까 올라간다. 원투 들어보면 너무 맞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는 22년 6월, 7월에도 그랬죠. 임대차 3법 22년 8월에 갱신이 돌아오기 때문에 서울이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전세가 폭등할 거고 이로 인해서 매매가가 폭등할 거다. 근데 22년 하반기에 가장 큰 폭락이 왔죠. 일단 전문가를 믿지 마시고요. 저도 믿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믿으세요. 여기 보시면 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가격 전망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KB부동산에서 만든 너무너무 좋은 데이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매매가가 올라갈 건지 3개월 후에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전망하는 겁니다. 서울 볼게요. 자, 서울이 보시는 것처럼 22년 7월 달로 가볼까요? 전문가들이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때 이 파란색의 매매 전세고 빨간색의 매매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100미치만 하락이거든요. 자, 현장의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누구보다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있는 줄도 모르죠. 대다수는. 근데 현장의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보다 현장의 분실을 잘 알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확하면 이게 저점을 언제 찍었냐면요. 12월 달에 저점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이후로 계속 올라왔죠. 그러면서 서울의 매매가와 전세가 반등 나타났죠. 자, 근데 이게 언제 고점 찍었냐? 9월 달에 고점 찍었어요. 9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매 지금 75.9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도 102.5까지 떨어졌어요. 100보다는 살짝 높지만 이것만 봐도 지금 공인중개사분들은 아, 지금 전세에 급등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기껏 해봐야 강구가. 100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강구가. 근데 매매는 어때요? 이거 보이세요? 22년 하반기 급락이 나타났던 이때랑 지금 비슷해요, 모습이. 근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1월 달에는 조금 좋아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입주물량이 작아서 올라간다.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17년, 18년에 수도권에 입주 폭탄이 있으니까 절대 못 올라간다. 근데 올라갔죠. 또 입주물량 작아서 올라간다고 해도 또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격은 공급까지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 사이드를 다 보셔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현장의 공인중개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금 전국의 모든 지역이 밑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 다 보이세요? 모든 지역들이 다 지금 매매와 전세가 다 빠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거꾸로 가는 지역이 있죠. 거기가 경부. 이런 데가 일부는 있지만 여기도 수치가 좋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전국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올해 전세도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전세가 100보다 밑에 있으면 전세가가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3개월 뒤에 하락. 대부분의 지역이 다 하락이고요. 그나마 높은 곳이 어디예요? 서울, 강원도,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충북. 이 4개의 지역은 100보다 높은데 수치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그런데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대전, 강원, 충북은 그나마 전세가 강부압은 띌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면 아무리 입주 물량이 작아도 떨어질 수 있다. 공급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급이 입주 물량만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시장에 나온 매매 물량,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도 다 공급이에요. 왜 새로운 아파트 공급만 공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급을 볼 때는 서울만 보시면 안 되고 직주 근접, 즉 직장과 집의 거리가 출퇴근이 가능한. 예를 들면 서울에 내가 회사가 있더라도 인천이나 경기도에 집이 있을 수 있죠. 거주할 수 있잖아요. 워낙 서울 집값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공급 물량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수도권에는 절대로 입주 물량이 작지 않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꼭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값 오를 때 특히 서울이 지방보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특히 강남 3구 많이 오른 걸로 아는데 지금 강남 3구는 버티고 있나요? 아니면 강남 3구도 많이 꺾였나요? 이것도 가장 빠른 리치고 AI 시세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 보통 이제는 강남 4구라고 하는데 왜 덜 떨어졌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지역별 양국화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이거는 항상 있던 얘기예요. 항상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역별 양국화 흐름 때문에 그 지역들이 안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안 떨어졌냐. 그러면 떨어진 아파트들은 왜 떨어졌냐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바로 단기간에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2020년과 2021년은 금리가 너무 쌌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근데 이게 22년, 23년에 많이 오르니까 이자부담은 견디지 못하고 매물로 나온 거예요. 내가 10억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7억, 8억 떨어져도 기분은 안 좋지만 내가 이거 팔아야 돼요?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안 팔아도 돼요.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그래서 지금의 강남 4구를 구한 가장 큰 정책입니다. 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는 15억 이상짜리 아파트는 대출을 10원도 안 해줬어요. 전부 다 현금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리 인상으로부터 전혀 아무런 영향이 1도 없어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물로 내놓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가격이 덜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 지금 재건축에서 휘황찬란하게 지금 한강이 진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 심리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거죠.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4개월 동안의 서울의 구별 데이터입니다. 자, 먼저 강남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어때요? 어디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강남구가 제일 많이 빠진 지역 중에 하나죠. 제일 왼쪽으로 가면 가장 많이 빠진 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노원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이 송파구고요. 도봉구고요. 강남구요. 강남구. 그 다음에 광진구, 용산구 이런 지역들 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모든 지역, 강남, 송파, 서초 할 거 없이 모든 지역이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네,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싼 아파트 지역들도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밑으로까지 꺾이는 지역들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전세가 제일 많이 지금 하락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중랑구. 중랑구도 좀 떨어지다가 살짝 지금 반등 나왔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지금 전세가 마저 떨어지고 있는 영등포도 눈에 띄죠. 은평구, 강서구, 중구 이런 데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지금 전세마저도 서울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 20개가 넘는 구가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매매가. 아, 그 다음에 잠깐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 대출 관련해서 이 정책 중에 또 뭐가 주목해야 되는 정책이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신세가 대출이나 증여 한도를 높이, 비가사 한도를 높여주는 건 너무 좋지만 이거는요. 대부분의 대상이 2030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의 대부분한테 적용되는 대출. 여기는 2월 말부터 또 안 좋아집니다. 뭐냐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래요. 자, 스트레스 DSR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DSR이라는 거는 한 달에 지금 월급 얼마 받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 천만 원 받는데 이 중에서 대출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야? 이거를 총 퍼센티지를 정해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면 천만 원 버는데 500만 원 이상은 대출이자 갚는 데 쓰지 마. 그러면 더 이상 대출 안 해줘. 이게 DSR인데 스트레스 DSR은 DSR을 좀 더 스트레스 받게끔 까다롭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는 어떤 이런 출생을 좀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집중이 정책이 좀 좋지만 나머지한테는 2월 말부터 이게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무조건 좋은 정책만 있는 건 좀 아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도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경매 건수 같은 것들도 늘어나고 있나요? 네. 자, 이거는 여기서 경매로 들어가서요. 여기 이제 매각 통계를 좀 보시고요. 지난 20년 동안에 서울만 먼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의 경매 건수는요. 11월 달 기준으로 2,286건.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11, 12, 13년 안 좋으면서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 고점을 경신했어요, 벌써. 그래서 경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 이 중에서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비중을 좀 보겠습니다. 아파트 클릭해 볼게요. 자, 아파트도 어때요? 지금 빠르게 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만 보면 아직은 대세 하락장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때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충격파는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만 봐도 그런데 여기서 매각 가율. 그러니까 뭐냐면 경매 건수는 지금 늘어나는데 낙찰을 잘 받으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이 매각률인데 매각률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지금 매각이 잘 되냐. 그런데 이게 보시면 2008년 금융위 때도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20개는 낙찰이 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20% 미만일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지금 11월 달에도 24%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경매로 100개가 나오면 76건은 안 팔리는 거예요. 왜?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만 봐도 부동산 시장의 지금 대세 상승은 정말 희망상황에 불과하다. 지금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지금 이제 무주특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주택자분들은 하늘에 감사하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서울은 데이터로 봤을 때 최소 20,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하락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1년에서 3년 내에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10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한 저를 기회가 온다라고 판단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서울이 아닌 일부 지역들, 특히 일부 지방지역들 그 지역들은 올해 한 2분기나 빠른 2분기나 늦어도 올해 3, 4분기에는 아주 또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거는 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한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서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는 기준점은 아까 말씀하신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PIR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나요? 그렇죠. 주택구입 부담 지수, PIR, 정부의 정책 그리고 거래량, 수급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상당히 무릎 밑의 지역을 사실 수가 있죠. 그럼 뭐 어차피 3개월 한 번씩 꼭 나와주시니까 김작가팀이 나와서 대표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24년에는 우리 김작가 분을 부동산 고수로 한 번 투자 고수로 한 번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한 번 해보자. 제가 직접 한 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의 시기가 됐을 때 저희 몰래 한 번 내려가서 만들어 보시죠. 그럼 1주택자분들은요, 지금? 네. 1주택자분들은 결정을 하셔야죠. 지금 파실지 마실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20에서 40%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격에서 20에서 40%가 떨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야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안 팔려고 했던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팔려고 했던 모 지역을 지난 23년 10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를 한 이유는 떨어질 게 염려가 돼서 매도를 한 게 아니고요. 떨어져도 들고 있으면 그 지역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어서 그냥 들고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이고 대출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도 채권 최고액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20에서 40%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채권 최고액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순자산은 싹 날라가고 대출만 남잖아요. 아파트를 다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면 더 싸게 낙찰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그 누구도 확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저는 20% 정도 떨어질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는데 40%까지 과연 떨어질까? 이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제가 굳이 이미 그래도 아주 쌌을 때 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이익을 확정을 좀 짓고 매도를 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갈아타기 하고 싶은 분들은요?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저라면 일단 팔 것 같아요. 일단 팔고 반전세나 월세로 좀 살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경매로 혹은 금매물로 저는 매수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세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을 팔았을 때 만약에 양도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런 갈아타기 전략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양도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괜히 갈아타기 하려다가 비용만 늘어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세 빼고 나니까 한 6억 7억 남는다. 그러면 굳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까지 고민을 좀 하셔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